이상을 품으면 삶에서 과연 무엇이 의미 있는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이상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신념을 따르고 삶의 의미를 음미하며 살아갑니다. 과감하게 큰 꿈을 꾸고 변화를 추구하며 그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고 행동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참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노력하세요. 꿈을 크게 꾸세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세요. 당신의 이상이 현실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보세요. 당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행동하세요. 무언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참여하세요. 이렇게 다짐해보세요. 나는 나의 이상이 따라 삽니다. 나는 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